여러분들의 채찍질이 해냈습니다 제발 슛! 콩그레쭈레이션스! 이걸 나지니! 햇배 승승승! 야, LA다! 그리고 다저스를 만납니다 그래, 일선발 해주네 이제 이게 맞지 야, 그리고 다저스랑 해버리네 와, 가자! 이번엔 진짜 실수 없이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오타! 야, 오타니 상대로 그냥 바로 붙어버리네 오타니와 투타 대결을 벌여야만 하는 나 그러네, 그러네 4번 타자의 일선발 오타니 챔피언십 시리즈 일선발 김지크입니다 내셔널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시리즈 자, 오타니 대 김지크 자존심을 건 싸움이죠 한일의 자존심 한일 대결이자 또 내셔널리그 최강자 대결입니다 2025 싸이영 어워트 위너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리고 시즌 중에 다저스 한번 만났을 때도 뭐 그냥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때 거의 안봉할 뻔했잖아 솔직히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다이영 오우 제발 야, 수비 진짜 잘했다 굿 이닝 먹는 싸움이야, 가을야구는 불펜을 얼마나 아끼느냐 개빙록스가... 첫 번째 피계네 나이스 오, 괜찮아! 오! 이거는 1루스가 잡아줬어야 했는데 아 솔직히 프로면 잡아야지 에러네 원래 원바운드면은 그 송구자 에러로 기록이 원칙이기는 한데 솔직히 아쉬운 건 맞죠 잡아줄만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바운드도 아니어서 솔직히 엘루스 입장에서 프로라면 그리고 여기서 왜 또 오타니가 나와 이거 또 홈런 맞으면 나 진짜 나 혀 깨문다 아이고 걸을까? 어? 아니야 뭘 골라 어이 자신감이 회복이 안 되는 게 고르지 마 자신감 가져도 오타니 상대로 뭐 맞은 적 없어 아이씨 나이스 풀카운트 나이스 일루킹 컷 오타니 컷 자 그리고 1회부터 털어버리자 오타니를 내가 지금 멘탈 흔들어 놨다 딱 렛츠고 크림 오오오 좋아좋아 가보자고 오타니 상대를 1점 내줬구나 1차전 승리 가보자고 사실 1차전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가 이게 진출에 굉장히 큰 그걸 미치거든요 투수 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니까 심리적으로도 어? 정면? 아이 아니! 오늘 피트할론수 이상한데? 쟤 왜저래? 이걸 못 잡아주나? 프로 레벨에 1루수가 아니 새가슴이야 피트할론수? 마지막 경기에 363 멍 때리는거부터 시작이었나? 목수다 아이고 아니 이거 설마 점수 들어오냐? 아냐 아냐 못들어와 51이잖아 야 더듬었어 들어오잖아 아아 진짜 계속 나가네 근데 이거는 자책점 아니죠 근데 아흐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핰학 아! 어 두야 어 세레보니까지 아이고 두야 그니까 이럴때는 그냥 너가 해야돼 유현진 씨 20K 20K 이건 잡았죠 나이스 어 이건 잡네 또 어 이건 잡네 유격수랑 싸웠거나 베이스컵 안 들어와서 이놈한거구나 그냥 0대0이라고 생각하죠 굳이 사면돼 굳이 멘탈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럼요 오 오늘 공은 굉장히 좋아 아이고 오 다행이네 굳 오늘 뜬 공으로 잘 잡네요 계속 깎어놨는데 지금 스핀이 좋아서 그렇죠 아 또 주자 쌓아놓고 오타니는 또 근데 오타니는 오늘 뭐 별거 없다 일단 한두석이 없잖아 아하하 아냐아냐 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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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굳굳 상위타순으로 이어지는 으아아아 3대1 3대1 됐다 오우 나이스 삼진 나이스 삼진 우와 엉뚝햄 와아아아 지가 막히긴 나이스 와우 화아의 미친 수빅이 와우 너무 좋았다 와우 무표 배치 3타 소모안타 개빈 럭스 병살로 마무리 하죠 아이고 아까 감진 아잇 그치 어이 괜찮아 괜찮아 아 오타니 앞에 주자 2명이라 니 차 소모안타잖아 그래 아니 근데 너가 지금 오타니한테 통산적으로 이게 뚫릴게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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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그 다음 짓 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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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타니 컷 이게 그게 5대1로 벌려줬어요 좋아 좋아 뭐 여기도 그게 있지 않나 1차전 승리팀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 좋다 좋다 그렇지 오케이 좋아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승리시 그 승리한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 확률 64% 생각보다 안 넘네 높지 그래도 7차전이라서 어 그치 아헤이 빠른 자신감도 찾았네 굿 아 삼진해 더블플레이 아아 아깝네 아 아 잠깐만 야 1점 좋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이제 1실점이야 아니 이제 1자책점이야 굿 어 굿 몸쪽으로 기가 막히고 아아 오케이 자 6이닝 2실점 1 자책점입니다 어 7대2네 이기겠다 이제 한방 맞으면 내려가겠죠 어 초구 딱 너무 좋구요 스테미너를 갈고 깎은 여유가 있다 어이구 아냐아냐 이것도 원바운드로 던져보시지 세이빈데 하하하하 107개 나이스 아아 이게 코스가 이게 또 저렇게 되네 내려가겠 내려가겠는데 오탄이라서 또 불안한데 아아 이거 설마 오탄까지 내가 하게 해주라 오 그러네 믿네 이 가을야고라 좀 보네 나이스 3종사 어어 3루찍지 아니 3루찍고 이런 던졌으면은 형 더블플레이인데 왜 굳이 3루를 그렇게 코앞인데 안찍는 판단도 아니 어휴 밟으면서 던졌 아니 나는 이 판단도 잘 모르겠네 애들이 괜찮아 투아웃이야 그래 주차 신경쓰지마 괜찮아 괜히 흔들리지마 어 나이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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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었었었 아아아아 아아 아아이게 또 저렇게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이게 또 코스가 저렇게 되네 아아 진짜 이럼매리나 아닌데 또 볼것같다 어 그래 이제 딱 7인인 까지는 해라 그거네 이걸 믿어? 이거 훈런 맞으면 1점차거든요 훈런을 맞을 생각을 왜 해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아웃맨이니까 아웃시키고 내려가라 114구 114구 나이스 아예 루킹삼진 7이닝 3실점 2자책점 잘했다 잘했다 근데 좋아 좋아 오늘 잘했어 이겼다 아 이제 우리가 올드시리즈 갈 확률은 64%입니다 양팀이 지금 인생 걸고 1선발 내놨거든요 1차전에 오타니 사이닝밖에 못 던졌네 자 지금 몇 승 몇 패인지 모르겠는데 오오오오 승승패 4차전이네 5차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이기고 다음 경기 이기면 끝이네요 일단 2승 1패에요 2승 1패 2승 1패 좋아요 제발 오케이 방금은 수비 좋았다 어떻 오오오오오 오 쇠앳 사실 3승 1패하면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죠 이래야 겸손 헤 아 그래 겸손함 이 바다 겸손하야 산다 어휴 좋다 어우 수비 기가버키고 내 상태로 아무것도 못했는지는 못해네 그렇지 네 Balk 나이스 야 잘 쳤다 솔직히 더스틴, 더스틴메이드에 김치크면은 김치크가 이기는게 맞아 아 이것도 이렇게 돼 괜찮아 투아웃샷 투아웃 어 설마 3연속으로? 나이스 나이스 6대0 6대0 야 그냥 맘 편하게 던진다나? 전세계에 유일한 백승팀이라고 그래. 이게 맞아. 그 100승 중에 23승을 녹아간 거 아니야? 그러네요. 미쳤네. 그럼 로디 시즌 받은 것 중에도 몇 개 있지? 오케이! 빠바바바밤 나이스. 아니 아니. 이거 그래 그래. 오타니가 그냥 김죽한테 아무것도 나 지금 말을 아꼈어 일부러. 시프트 아무것도 못하자.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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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시프트 야 이게 어? 저기 세이버 매트릭스의 승리구나. 완봉순 가자 오늘. 벌써 그 말을 하지 말지. 경선이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우 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헬레인팬들도 좀 즐겨야지. 진정한 흥이 뭔지 아는 녀석. 아이 또! 오! 감진! 아 진짜... 그 아메리칸이랑 지금 내셔널이랑 차이가 엄청 컸대 막 가을야구 와서 보니까 병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근데 6점 내주면 뭐 타자들 입장에서는 해줬고 해줬다 응! 응애애애! 응애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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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원인트랙! 원인트랙! 와우 넘어갔네 아니야 그래 뭐 하나 해 20점이면 뭐 잘하고 있는거 아이 땡고브 2개네 둘째 안 쌓고 맞았잖아 야 그 오타니가 김지칸한테 첫 홈런을 때려내네요 아 이리 됐네요 맞다 되게 힘 안주고 땡긴거 같은데 넘어간다 묵직해서 그런거일지도 몰라 응 야 우타자 상태로 2할 3툰 펜한테로 컷! 나이스! 아이! 삼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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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크로 아이! 지금 끝 엘투 누르고 추구하면 슬라이스 오버스루가 좋겠네 슬라이스 오버스루가 뭐에요 해봐 됐어? 어? 어! 그러네? 대충 던지는 그런건가? 아 언더로 계속 던지다가 오버로 던지면 타임을 못 맞춰요 근데 그럼 재구가 안되는거 아니야? 병살! 발푹! 나이스! 아 오늘 병살 처리 많다 아이구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잠깐만 이야! 하하! 여러분들의 채찍질이 배냈습니다 아이고 이걸 데쳐내네 슥! 아이겼다 3승 1패 오오! 10대 2 야 뭐, 가을남자인데 김지크 그러니까 잘하는데 이제 포스트시즌 MVP 먹는거 아니야? 오 다이아폭 열렸다 열린거야 열렸다 열렸다 야 마침 딱 월드시리즈 월드시리즈 때 딱 업그레이드 되겠는데 땀이 열리네 됐어 자 오보를 90일 미쳤고 이제 진출 그렇지 질 수가 없지 골티모어